바이, 바이, 굿 럭, 굿 럭. 이제 주울티 타임. 저는 트러플 짜파게티 만들 거고요. 줄리안은요? 저는 된장찌개. 언니가 그렇게 자신 있다 했던? 나 자신 있진 않아. 솔직히 말하면 나 된장찌개 혼자 처음 해. 진짜? 처음 봐. 이렇게 제대로 하는 거야. 연습생 생활 같이 되게 오래 하면서 한 번 더 요리한 걸 본 적이 없지, 그치? 이제 이게 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비율이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안 찾아보고 약간 그 느낀 대로 하는. 느끼는 대로? 그게 제일 위험한 건데.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언니즈를 보여주는 거야. 애들한테. 오마이갓. 네네. 볼쇼. 볼쇼. 맙스카이 요리는 잘하는데 고기는 못 굽나 보다. 뭐지?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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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볼 걸. 그게? 먼저. 그렇지. 말 걸 그래. 줄리언니 발끝 한 번만. 요리할 때 발끝이 분주해. 또rit 다시마가 뭐예요? 다시다가 뭐예요? 왠지. 근데? 근데 엄마가 늘 더러워. 어때? 괜찮? 응. I want to try. 이렇게 끓이기만 하면 돼. 응, 괜찮지? 굿. 최대한 많이 끓여가지고. 밖에서는 뜨거운 게 없으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 성공적이야. 그니까 언니들. 제 첫 된장찌개. Let's go. 와, 맛있겠다. 나 사라졌다. 이렇게 많이, 어려워. 이렇게 마지막에 힐링하고 과일 조금 먹고 잘 거예요. 열심히 맨날 카메라랑 친해지려고 노력 중이니까요. 안아주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고. 되게 격하게 털털하고 격하게 웃겨가지고. 맞아. 이게 카메라야. 다음 기회에 약간 두렵고. 뭔가 아직 샤이한 거지. We're shy. We're shy. Dirty time. Dirty time. Dirty time. 저는 트러플 짜파게티 만들 거고요. 줄리언은요? 저는 된장찌개. 언니가 그렇게 자신 있다 했던. 나 자신 있진 않아. 솔직히 말하면 나 된장찌개 혼자 처음 해. 진짜? 응. 처음 봐. 이렇게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연습생 생활 같이 되게 오래 하면서 한 번도 요리한 걸 본 적이 없지. 맞아. 이제 이게 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비율이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비율이. 안 찾아보고 약간 그 느낀 대로 하는. 느끼는 대로? 그게 제일 위험한 건데.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언니즈를 보여주는 거야. 애들한테. 오 마이 갓. 어머니야. 니스스 불쇼. 불쇼. 아까 요리는 잘하는데 고기 못 굽나 보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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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볼 걸. 그게 먼저. 굳이 말 걸 걸. 줄리언이 발끝 한 번만. 요리할 때 발끝이 분주해. 다시마가 뭐예요? 다시다가 뭐예요? 근데? 엄마가 들더라고요. 어때? 괜찮? 응. 이렇게 끓이기만 하면 돼. 응. 괜찮지? 굿. 최대한 많이 끓여가. 밖에서는 뜨거운 게 없습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 성공적이야. 그러니까 언니들. 제 첫 된장찌개. 레츠 고. 와 맛있겠다. 나 사라졌다. 이렇게 많이. 어려워. 이렇게 마지막에 힐링하고 과일 조금 먹고 잘 거예요. 열심히 맨날 카메라랑 친해지려고 노력 중이 있을까요? 알아주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고. 되게 격하게 털털하고 격하게 웃겨가지고. 맞아. 이게 카메라야. 다음 기회에 약간 두렵고. 뭔가 아직 샤이한 거지. 매우 샤이. 매우 샤이. 매우 샤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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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럭. 이제. 줄티 타임. 줄티 타임. 저는 트러플 짜파게티 만들 거고요. 줄리안은요? 저는 된장찌개. 언니가 그렇게 자신 있다 했던. 나 자신 있진 않아. 솔직히 말하면 나 된장찌개 혼자 처음 해. 진짜? 어. 처음 봐. 이렇게 제대로 하는 거야. 연습생 생활 같이 되게 오래 하면서 한 번도 요리한 걸 본 적이 없지. 맞아. 이제 이게 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비율이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안 찾아보고 약간 그 느낀 대로 하는. 느끼는 대로? 그게 제일 위험한 건데.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언니즈를 보여주는 거야. 애들한테. 오마이갓. 오마이갓. 굿 쇼우. 굿 쇼우. 맙스카이 요리는 잘하는데 고기 못 굽나 보다. 하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이따가 굽을걸. 그게 먼저 굽지 말 걸 그래. 줄리안이 발끝 한 번만. 요리할 때 발끝이 분주해. 다시마가 뭐예요? 다시마가 뭐예요? 다시마가 뭐예요? 다시마가 뭐예요? 근데? 엄마가 돼지더라고. 어때? 괜찮아? 응. 괜찮? 응. 이렇게 끓이기만 하면 돼. 응. 괜찮지? 굿. 최대한 많이 끓여가지고. 밖에서는 뜨거운 게 없으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 성공적이야. 그니까 언니들. 제 첫 된장찌개. 렛츠고. 와 맛있겠어. 난 사라졌다. 이렇게 맛있.. 어려워. 이렇게 마지막에 힐링하고. 과일 조금 먹고. 잘 거예요. 열심히 맨날. 카메라랑 친해지려고 노력 중이니까요. 알아주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고. 되게 격하게 털털하고. 격하게 웃겨가지고. 이게 카메라야. 닮기에 약간 두렵고. 뭔가 아직 샤이하고 있지. 우리 샤이. 우리 샤이. 이 다음 캣섭 라이브. 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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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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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럭. 이제. 쥬티 타임. 쥬티 타임. 저는 트러플 짜파게티 만들 거고요. 줄리안은요? 저는 된장찌개. 언니가 그렇게 자신 있다 했던. 나 자신 있진 않아. 솔직히 말하면 나 진장찌개 혼자 처음 해. 진짜? 처음 봐. 이렇게 제대로 하는 거야. 연습생 생활 같이 되게 오래 하면서 한 번도 요리한 걸 본 적이 없지. 이제 이게 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비율이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비율이. 안 찾아보고 약간 그 느낀 대로 하는. 느끼는 대로? 그게 제일 위험한 건데.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언니즈를 보여주는 거야. 애들한테.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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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먼저 꿇지 말 걸 그래. 줄리안이 발끝 한 번만. 요리할 때 발끝이 분주해. 다시마가 뭐예요? 다시다가 뭐예요? 근데? 엄마가 늘 덜하고. 어때? 괜찮? 응. 이렇게 끓이기만 하면 돼. 응. 괜찮지? 굿. 최대한 많이 끓여가. 밖에서는 뜨거운 게 없으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 성공적이야. 그러니까 언니들. 제 첫 된장찌개. 렛츠고. 형.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나 사라졌다. 이렇게 많이. 어려워. 이렇게 마지막에 힐링하고. 과일 조금 먹고. 잘 거예요. 열심히 맨날 카메라랑 친해지러 노력 중이니까요. 안아주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고요. 되게 격하게 털털하고 격하게 웃겨가지고. 맞아. 이게 카메라야. 닮기에 약간 두렵고. 뭔가 아직 샤이하고 있지. 아주 샤이. 아주 샤이. 이 다음 키스업 라이브. 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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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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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봐. 굿락. 이제. 주울티 타임. 저는 트러플 짜파게티 만들 거고요. 줄리언은요? 저는 된장찌개. 언니가 그렇게 자신 있다 했던. 나 자신 있진 않아. 솔직히 말하면 나 된장찌개 혼자 처음 해. 진짜? 응. 처음 봐. 이렇게 제대로 하는 거. 연습생 생활 같이 되게 오래하면서 한 번 더 요리한 걸 본 적이 없지. 맞아. 이제 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비율이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안 찾아보고 약간 그 느낀 대로 하는. 느끼는 대로? 그게 제일 위험한 건데.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언니즈를 보여주는 거야. 애들한테. 오마이갓. 네네. 불쇼. 불쇼. 아까 요리는 잘하는데 고기는 못 굽나 보다. 어떡하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일단 굽을 걸. 그게 먼저 굽지 말 걸 그래. 줄리언이 발끝 한 번만. 요리할 때 발끝이 분주해. 요리할 때. 됐 projections. 근데... Ram king 전에 가 asset. قط 걸. ży Truth. 아침에? 스人 없을 sake? 다시마가 뭐예요? 다시다가 뭐예요? 산 skincare 브롱에 있는 남자. rend boi findings? 내가 입안하게kiß. 더러워. 어때? 괜찮? 응. I want to try. 이렇게 끓이기만 하면 돼. 응, 괜찮지? 굿. 최대한 많이 끓여가. 밖에서는 뜨거운 게 없습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 성공적이야. 그러니까 언니들. 그 첫 된장찌개. Let's go. 와, 맛있겠다. 어, 난 사라졌다. 이렇게 많이... 어려워. 이렇게 마지막에 힐링하고 과일 조금 먹고 잘 거예요. 열심히 맨날 카메라랑 친해지려고 노력 중이니까요. 알아주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되게 격하게 털털하고 격하게 웃겨가지고 맞아. 이게 카메라야. 닮기에 약간 두렵고 응. 뭔가 아직 샤이한 거지. We're shy. We're shy. 다행. 저는 트러플 짜파게티 만들 거고요. 줄리언은요? 저는 된장찌개. 언니가 그렇게 자신 있다 했던? 나 자신 있진 않아. 솔직히 말하면 나 된장찌개 혼자 처음 해. 진짜? 처음 봐. 이렇게 제대로 하는 거야. 연습생 생활 같이 되게 오래 하면서 한 번도 머리한 걸 본 적이 없지. 맞아. 이제 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비율이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안 찾아보고 약간 느끼는 대로 하는... 느끼는 대로? 그게 제일 위험한 건데.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언니즈를 보여주는 거야. 애들한테. 오마이갓! 너무 미안해! This is full show! full show! 맙스카이 요리는 잘하는데 고기 못 꾸나 보다. 하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이따가 볼 걸. 그게? 먼저 꽂지 말 걸 그래. 줄리언이 발끝 한 번만. 요리할 때 발끝이 분주해. 다시마가 뭐예요? 다시마가 뭐예요? 다시마가 뭐예요? 근데? 엄마가 이제 더라고. 어때? 괜찮? 응. 이렇게 끓이기만 하면 돼. 괜찮지? 괜찮지? 굿. 최대한 많이 끓여가. 밖에서는 뜨거운 게 없으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 성공적이야. 그니까 언니들. 제 첫 된장찌개. 렛츠고! 와, 맛있겠다. 나 사라졌다. 이렇게 많이. 어려워. 이렇게 마지막에 힐링하고. 과일 조금 먹고. 잘 거예요. 열심히 맨날. 카메라랑 친해지러 노력 중이니까요. 알아주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고. 되게 격하게 힐링하고. 격하게 웃겨가지고. 맞아. 이게 카메라야. 담기에 약간 두렵고. 뭔가 아직 샤이하고 있지. 매우 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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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il. beep beep. Good luck. 이제. graffiti time. 저는 트러플 짜파게티 만들 거고요. 줄리안은요? 저는 된장찌개. 언니가 그렇게 자신 있다 했던? 나 자신 있진 않아. 솔직히 말하면 나 된장찌개 혼자 처음 해. 진짜? 처음 봐. 이렇게 제대로 하는 거야. 연습생 생활 같이 되게 오래 하면서 한 번두 요리하면 되나. 이제 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비율이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안 찾아보고 약간 그 느낀 대로 하는 느끼는 대로 그게 제일 위험한 건데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언니즈를 보여주는 거야 애들한테 오 마이 갓 너무해! 볼 쇼! 볼 쇼! 마우스카이 요리는 잘하는데 고기는 못 굽나 보다 뭐 하지?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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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이따 굽을걸 그게 먼저 굽지 말 걸 그래 줄리언이 발끝 한 번만 요리할 때 발끝이 분주해 다시마가 뭐예요? 다시다가 뭐예요? 근데? 엄마가 늘 더라고 어때? 괜찮? 응 이렇게 끓이기만 하면 돼 응! 괜찮지? 굿 최대한 많이 끓여가 밖에서는 뜨거운 게 없으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 성공적이야 그니까 언니들 제 첫 된장찌개 렛츠고 다시마 와 맛있겠다 나 사라졌다 이렇게 많이... 어려워 이렇게 마지막에 힐링하고 과일 조금 먹고 잘 거예요 열심히 맨날 카메라랑 친해지려고 노력 중이니까요 응 안아주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고 되게 격하게 털털하고 격하게 웃겨가지고 맞아 이게 카메라야 담길 약간 두렵고 응 뭔가 아직 샤이한 거지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이상 키스옷 라이브 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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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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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럭 굿럭 이제 쥬티 타임 쥬티 타임 저는 트러플 짜파게티 만들 거고요 쥬리언은요? 저는 된장찌개 언니가 그렇게 자신 있다 했던 나 자신 있진 않아 솔직히 말하면 나 된장찌개 혼자 처음 해 진짜? 처음 봐 이렇게 제대로 하는 거 연습생 생활 같이 되게 오래 하면서 한 번도 요리한 걸 본 적이 없지 이제 이게 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비율이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안 찾아보고 약간 그 느낀 대로 하는 느끼는 대로? 그게 제일 위험한 건데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언니즈를 보여주는 거야 애들한테 오마이갓 오마이갓 This is full show full show 아까 요리는 잘하는데 고기 못 굽나 보다 뭐지?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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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따가 먹을걸 그게 먼저 꿇지 말 걸 그래 줄리언이 발끝 한 번만 요리할 때 발끝이 분주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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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마가 뭐예요? 다시다가 뭐예요? 근데? 엄마가 드릴 터로 어때? 괜찮? 이렇게 끓이기만 하면 돼. 괜찮지? 굿. 최대한 많이 끓여가지고 밖에서는 뜨거운 게 없습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 성공적이야. 그러니까 언니들. 제 첫 된장찌개. Let's go. Let's go. 맛있겠다. 나 사라졌다. 어려워. 이렇게 마지막에 힐링하고 과일 조금 먹고 잘 거예요. 열심히 맨날 카메라랑 친해지려고 노력 중이니까요. 알아주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고. 되게 격하게 털털하고 격하게 웃겨가지고. 맞아. 이게 카메라야. 닮기에 약간 두렵고. 응. 뭔가 아직 샤이한 거지. We're shy. We're shy. 다행. 저는 트러플 짜파게티 만들 거고요. 줄리언은요? 저는 된장찌개. 언니가 그렇게 자신 있다 했던. 나 자신 있진 않아. 솔직히 말하면 나 된장찌개 혼자 처음 해. 진짜? 처음 봐. 이렇게 제대로 하는 거야. 연습생 생활 같이 되게 오래 하면서 한 번도 요리한 걸 본 적이 없지. 맞아. 이제 이게 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비율이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비율이. 안 찾아보고 약간 그 느낀 대로 하는. 느끼는 대로? 그게 제일 위험한 건데.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언니즈를 보여주는 거야. 애들한테. 오마이갓. 오마이갓. 너도 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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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맙스카이 요리는 잘하는데 고기 못 굽나 보다. 하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이따로 굽을걸. 그게 먼저 굽지 말 걸 그래. 줄리언이 발끝 한 번만. 요리할 때 발끝이 분주해. 다시마가 뭐예요? 다시마가 뭐예요? 다시다가 뭐예요? 근데? 엄마가 드레니터라고. 엄마가 드레니터라고. 엄마가 드레니터라고. 엄마가 드레니터라고. 이렇게 끓이기만 하면 돼. 괜찮지? 굿. 최대한 많이 끓여가. 밖에서 뜨거운 게 없으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 성공적이야. 그러니까 언니들. 제 첫 된장찌개 렛츠고 와 맛있겠어 난 사라졌다 이렇게 마지막에 힐링하고 과일 조금 먹고 잘 거예요 열심히 맨날 카메라랑 친해지러 노력 중이니까요 알아두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고 되게 격하게 털털하고 격하게 웃겨가지고 이게 카메라를 담기에 약간 두렵고 뭔가 아직 샤이한 거지 매우 샤이 이 다음은 캣섭 라이브 벨리 벨리 인 자코지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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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럭 이제 드루티 타임 저는 트러플 짜파게티 만들 거고요 느끼는 대로 그게 제일 위험한 건데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언니즈를 보여주는 거야 애들한테 오마이갓 네네 불쇼 불쇼 마브 스카이 요리는 잘하는데 고기 못 꿈나보다는 거지?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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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따가 볼걸 그게 먼저 꿇지 말 걸 그래 줄리언니 발끝 한 번만 요리할 때 발끝이 분주해 놀라운 내가 안수 야 양 다시마가 다시마가 뭐예요? 다시마가 뭐예요? 근데 엄마들 덜 이렇게 끓이기만 하면 돼. 응. 이렇게 끓이기만 하면 돼. 응. 괜찮지? 굿. 최대한 많이 끓여가지고. 밖에서는 뜨거운 게 없으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 성공적이야. 그니까 언니들. 제 첫 된장찌개. 렛츠고. 와 맛있겠다. 나 사라졌다. 이렇게 많이.. 어려워. 이렇게 마지막에 힐링하고. 과일 조금 먹고. 잘 거예요. 열심히 맨날 카메라랑 친해지려고 노력 중이니까요. 안아주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고. 되게 격하게 털털하고 격하게 웃겨가지고. 맞아. 이게 카메라야. 다음 기회에 약간 두렵고. 뭔가 아직 샤이한 거지. 매우 샤이. 매우 샤이. 이상? 벨리. 벨리.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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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럭. 굿럭. 이제. 주울티 타임. 주울티 타임. 저는 트러플 짜파게티 만들 거고요. 줄리언은요? 저는 된장찌개. 언니가 그렇게 자신 있다 했던. 나 자신 있진 않아. 솔직히 말하면 나 된장찌개 혼자 처음 해. 진짜? 어. 처음 봐. 이렇게 제대로 하는 거야. 연습생 생활 같이 되게 오래 하면서 한 번도 요리한 걸 본 적이 없지. 맞아. 이제 이게 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비율이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비율이. 안 찾아보고 약간 그 느낀 대로 하는. 느끼는 대로? 그게 제일 위험한 건데.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온니즈를 보여주는 거야. 애들한테.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따 볼 걸. 그게? 먼저. 꿇지 말 걸 그래. 줄리언이 발끝 한 번만. 요리할 때 발끝이. 분주해. 수분을 이따 바로 한 번만 넣었어요. 다시마가 뭐예요? 다시다가 뭐예요? 근데? 엄마가 늘 더러워. 어때? 괜찮? 응. 이렇게 끓이기만 하면 돼. 응, 괜찮지? 굿. 최대한 많이 끓여가지고 밖에서는 뜨거운 게 없습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 성공적이야. 그러니까 언니들. 제 첫 된장찌개. 렛츠고. 와, 맛있겠다. 나 사라졌다. 이렇게 막, 어려워. 이렇게 마지막에 힐링하고 과일 조금 먹고 잘 거예요. 열심히 맨날 카메라랑 친해지려고 노력 중일까요? 알아주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고. 되게 격하게 털털하고 격하게 웃겨가지고. 맞아. 이게 카메라야. 다음 기회에 약간 두렵고. 뭔가 아직 샤이한 거지. 아주 샤이. 아주 샤이. 이 다음 캣섭 라이브. 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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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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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럭. 굿 럭. 이제. 줄티 타임. 저는 트러플 짜파게티 만들 거고요. 줄리안은요? 저는 된장찌개. 언니가 그렇게 자신 있다 했던. 나 자신 있진 않아. 솔직히 말하면 나 된장찌개 혼자 처음 해. 진짜? 응. 처음 봐. 이렇게 제대로 하는 거야. 연습생 생활 같이 되게 오래 하면서 한 번도 요리한 걸 본 적이 없지. 맞아. 이제 이게 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비율이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비율이. 안 찾아보고 약간 그 느낀대로 하는. 느끼는 대로? 그게 제일 위험한 건데.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언니즈를 보여주는 거야. 애들한테. 오 마이갓. 너무 미안해. 진짜 볼 쇼. 볼 쇼. 볼 쇼. 밥과 요리는 잘하는데 고기 못 굽나 보다. 하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일단 볼 걸. 그게 먼저 꿇지 말 걸 그래. 줄리언이 발끝 한 번만. 요리할 때 발끝이 분주해. 고기 무릎을 이곳은 아직 계속 금방 먹어요. 다시마가 뭐예요? 다시다가 뭐예요? 네? 엄마가 즈얼하고. 이렇게 끓이기만 하면 돼. 응. 이렇게 끓이기만 하면 돼. 응. 괜찮지? 굿. 최대한 많이 끓여가. 밖에서는 뜨거운 게 없으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 성공적이야. 그러니까 언니들. 제 첫 된장찌개. 렛츠고. 와 맛있겠다. 난 사라졌다. 어려워. 이렇게 마지막에 힐링하고. 과일 조금 먹고. 잘 거예요. 열심히 맨날 카메라랑 친해지려고 노력 중이니까요. 알아주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고. 되게 격하게 털털하고 격하게 웃겨가지고. 맞아. 이게 카메라에 담기 약간 두렵고. 뭔가 아직 샤이하고 있지. 매우 샤이. 매우 샤이. 저는 트러플 짜파게티 만들 거고요. 줄리안은요? 저는 된장찌개. 언니가 그렇게 자신 있다 했던. 나 자신 있진 않아. 솔직히 말하면 나 된장찌개 혼자 처음 해. 진짜? 처음 봐. 이렇게 제대로 하는 거야. 연습생 생활 같이 되게 오래 하면서 한 번 더 요리한 걸 본 적이 없지. 맞아. 이제 이게 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비율이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비율이. 안 찾아보고 약간 그 느낀 대로 하는. 느끼는 대로? 그게 제일 위험한 건데.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언니즈를 보여주는 거야. 애들한테. 오마이갓. 너무 뭐야. 볼쇼. 볼쇼. 아까 요리는 잘하는데 고기는 못 꿉나 보다. 어떡하지?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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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골걸. 그게 먼저 골지 말 걸 그래. 줄리안이 발끝 한 번만. 요리할 때 발끝이 분주해. 도착해서 저의 시각을 잘 해 준다. 그리고 다시마가 뭐예요? 다시마가 뭐예요? 다시마가 뭐예요? 다시마가 뭐예요? 다시다가 뭐예요? 근데? 엄마가 들어서. 어때? 괜찮아요? 응. 다시마가 뭐예요? 이거 뭐, 이렇게 끓이기만 하면. 응! 괜찮지? 굿! 최대한 많이 끓여갈게. 밖에서는 뜨거운 게 없으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 성공적이야. 그니까 언니들. 제 첫 된장찌개. 렛츠고! 와 맛있겠다. 나 사라졌다. 이렇게 마지막에 힐링하고. 과일 조금 먹고. 잘 거예요. 열심히 맨날. 카메라랑 친해지러 노력 중이니까요. 안아주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고. 되게 격하게 털털하고. 격하게 웃겨가지고. 이게 카메라야 담길 약간 두렵고. 아직 샤이해서. 우리 샤이. 이상한 키스오프 라이브. 벨리. 벨리 인 자코지.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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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럭. 굿 럭. 이제. 주울티 타임. 주울티 타임. 저는 트러플 짜파게티 만들 거고요. 줄리언은요? 저는 된장찌개. 언니가 그렇게 자신 있다 했던. 나 자신 있진 않아. 솔직히 말하면 나 된장찌개 혼자 처음 해. 진짜? 처음 봐. 이렇게 제대로 하는 거. 연습생 생활 같이 되게 오래 하면서 한 번도 요리한 걸 본 적이 없지. 그치? 이제 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비율이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비율이. 안 찾아보고 약간 그 느낀 대로 하는. 느끼는 대로? 그게 제일 위험한 건데.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언니즈를 보여주는 거야. 애들한테.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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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쇼우. 굿 쇼우. 맙스카 요리는 잘하는데 고기 못 굽나 보다. 뭐지?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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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따가 볼 걸. 그게 먼저. 굿이 말 걸 그래. 줄리언이 발끝 한 번만. 요리할 때 발끝이 분주해. 다시마가 뭐예요? 다시다가 뭐예요? 근데? 엄마가 늘 털어. 어때? 괜찮? 응. 이렇게 끓이기만 하면 돼. 응. 괜찮지? 굿. 최대한 많이 끓여가. 밖에서는 뜨거운 게 없습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 성공적이야. 그니까 언니들. 제 첫 된장찌개. 렛츠고. 와 맛있겠다. 나 사라졌다. 이렇게 막. 어려워. 이렇게 마지막에 힐링하고. 과일 조금 먹고. 잘 거예요. 열심히 맨날. 카메라랑 친해지려고 노력 중이니까요. 알아주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고. 되게 격하게 털털하고. 격하게 웃겨가지고. 맞아. 이게 카메라야. 다음 기회에 약간 두렵고. 응. 뭔가 아직 샤이한 거지. 아주 샤이. 아주 샤이. 이상. 이제. 저는 트러플 짜파게티 만들 거고요. 줄리안은요? 저는 된장찌개. 언니가 그렇게 자신 있다 했던. 나 자신 있진 않아. 솔직히 말하면 나 된장찌개 혼자 처음 해. 진짜? 처음 봐. 이렇게 제대로 하는 거야. 연습생 생활 같이 되게 오래 하면서 한 번도 요리한 걸 본 적이 없지. 맞아. 이제 이게 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비율이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비율이. 안 찾아보고 약간 그 느낀 대로 하는. 느끼는 대로? 그게 제일 위험한 건데.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언니즈를 보여주는 거야. 애들한테. 오 마이갓. 너무 미안해. 불쇼. 불쇼. 맙스카이 요리는 잘하는데 고기 못 꿉나 보다. 하지?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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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일단 볼 걸. 그게 먼저. 그렇지 말 걸 그래. 줄리안이 발끝 한 번만. 요리할 때 발끝이 분주해. 도 Gardens. 도시. 되엉. 도시. 다시마가 뭐예요? 다시마가 뭐예요? 근데 엄마가 늘 더러워 어때? 괜찮? 이렇게 끓이기만 하면 돼 응, 괜찮지? 최대한 많이 끓여가지고 밖에서는 뜨거운 게 없으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 성공적이야 그러니까 언니들 제 첫 된장찌개 렛츠고 와 맛있겠어 난 사라졌다 이렇게 마지막에 힐링하고 과일 조금 먹고 잘 거예요 열심히 맨날 카메라랑 친해지려고 노력 중이니까요 네 안아주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고 되게 격하게 털털하고 격하게 웃겨가지고 맞아 이게 카메라야 닮기에 약간 두렵고 뭔가 아직 샤이하고 있지 우리 샤이 우리 샤이 이 다음 캣섭 라이브 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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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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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럭 이제 주울티 타임 주울티 타임 저는 트러플 짜파게티 만들 거고요 줄리언은요? 저는 된장찌개 언니가 그렇게 자신 있다 했던? 나 자신 있진 않아 솔직히 말하면 나 된장찌개 혼자 처음 해 진짜? 응 처음 봐 이렇게 제대로 하는 거야 연습생 생활 같이 되게 오래 하면서 한 번도 요리한 걸 본 적이 없지? 그렇지 이제 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비율이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비율이 안 찾아보고 약간 그 느낀 대로 하는 느끼는 대로? 그게 제일 위험한 건데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온니즈를 보여주는 거야 애들한테 오마이갓 너무해 불쇼 불쇼 맙스카이 요리는 잘하는데 고기 못 꾸나 보다 어떡하지?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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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구울 걸 그게 먼저 구지 말 걸 그래 줄리언이 발끝 한 번만 요리할 때 발끝이 분주해 다시마 다시마 다시마가 뭐예요? 다시다가 뭐예요? burst 근데 엄마가 들툴 더러워. 어때? 괜찮? 응. I want to try. 이렇게 끓이기만 하면 돼. 응, 괜찮지? 굿. 최대한 많이 끓여가. 밖에서는 뜨거운 게 없으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 성공적이야. 그러니까 언니들. 제 첫 된장찌개. Let's go. 와, 맛있겠다. 나 사라졌다. 이렇게 많이, 어려워. 이렇게 마지막에 힐링하고 과일 조금 먹고 잘 거예요. 열심히 맨날 카메라랑 친해지러 노력 중이니까요. 알아주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고요. 되게 격하게 털털하고 격하게 웃겨가지고. 맞아. 이게 카메라야. 담길 약간 두렵고. 응. 아직 샤이하고 있지. Very shy. Very shy. 이상, 키스옷 라이브. 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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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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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럭. 굿 럭. 바이. 이제. 비율이. 비율이. 안 찾아보고 약간 느끼는 대로 하는. 느끼는 대로? 그게 제일 위험한 건데.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언니즈를 보여주는 거야. 애들한테.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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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쇼우. 굿 쇼우. 아까 요리는 잘하는데 고기 못 굽나 보다. 하지?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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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따 볼 걸. 그게 먼저. 굿이 말 걸 그래. 굿 럭이 발끝 한 번만. 요리할 때 발끝이. 분주해. 비디오빛.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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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g. 공간에. 공간에. 제주. 공간에. 다시마가 뭐예요? 엇. 다시다가 뭐예요? 할 필요가. 그게. 엄마가 들 듯 하라고. 이렇게 끓이기만 하면 돼. 응, 괜찮지? 굿. 최대한 많이 끓여가지고. 밖에서는 뜨거운 게 없으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 성공적이야. 그니까 언니들. 제 철학. 된장찌개. 렛츠고. 와, 맛있겠다. 나 사라졌다. 이렇게 많이, 어려워. 이렇게 마지막에 힐링하고 과일 조금 먹고 잘 거예요. 열심히 맨날 카메라랑 친해지려고 노력 중이니까요. 알아주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고. 되게 격하게 털털하고 격하게 웃겨가지고. 맞아. 이게 카메라야. 닮기에 약간 두렵고. 응. 뭔가 아직 샤이한 거지. We're shy. We're shy. It's our kiss of life. Belly. Belly and jacuzzi.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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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luck. Good luck. 이제. Dirty time. Dirty time. 저는 트러플 짜파게티 만들 거고요. 줄리안은요? 저는 된장찌개. 언니가 그렇게 자신 있다 했던. 나 자신 있지는 않아. 솔직히 말하면 나 된장찌개 혼자 처음 해. 진짜? 처음 봐. 이렇게 제대로 하는 거야. 연습생 생활 같이 되게 오래 하면서 한 번도 요리한 걸 본 적이 없지. 이제 이게 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비율이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비율이. 안 찾아보고 약간 그 느낀 대로 하는. 느끼는 대로? 그게 제일 위험한 건데.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언니즈를 보여주는 거야. 애들한테. 오마이갓. 너무 보여. 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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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맙스카이 요리는 잘하는데 고기 못 굽나 보다. 뭐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이따 볼 걸. 그게 먼저 꼬치 말 걸 그래. 줄리안이 발끝 한 번만. 요리할 때 발끝이 분주해. 다시마가 뭐예요? 다시마가 뭐예요? 다시마가 뭐예요? 다시마가 뭐예요? 근데 엄마가 들리지더라고. 이렇게 끓이기만 하면 돼. 응. 이렇게 끓이기만 하면 돼. 응. 괜찮지? 굿. 최대한 많이 끓여가지고. 밖에서는 뜨거운 게 없으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 성공적이야. 그니까 언니들. 그쵸? 된장찌개. 렛츠고. 와 맛있겠다. 난 사라졌다. 이렇게 많이... 어려워. 이렇게 마지막에 힐링하고. 과일 조금 먹고. 잘 거예요. 열심히 맨날 카메라랑 친해지러 노력 중이니까요. 알아주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고. 되게 격하게 털털하고. 격하게 웃겨가지고. 맞아. 이게 카메라에 담기 약간 두렵고. 응. 뭔가 아직 샤이한거지. 매우 샤이. 매우 샤이. 이상. 벨리. 벨리. 인 자코지.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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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럭. 이제. 주울티 타임. 주울티 타임. 저는 트러플 짜파게티 만들 거고요. 줄리안은요? 저는 된장찌개. 언니가 그렇게 자신 있다 했던? 나 자신 있지는 않아. 솔직히 말하면 나 된장찌개 혼자 처음 해. 진짜? 응. 처음 봐. 이렇게 제대로 하는 거야. 연습생 생활 같이 되게 오래 하면서 한 번도 요리한 걸 본 적이 없지. 맞아. 이제 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비율이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비율이. 안 찾아보고 약간 그 느낀 대로 하는. 느끼는 대로? 그게 제일 위험한 건데.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언니즈를 보여주는 거야. 애들한테. 오마이갓. 너무해. 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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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맙스카이 요리는 잘하는데 고기는 못 굽나 보다. 어떡하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일단은 굽을걸. 그게 먼저 굽지 말 걸 그래. 줄리안이 발끝 한 번만. 요리할 때 발끝이 분주해. 다시마가 뭐예요? 다시마가 뭐예요? 다시다가 뭐예요? 근데 엄마가 늘 덜하고. 어때? 괜찮? 응. 이렇게 끓이기만 하면 돼. 응. 괜찮지? 굿. 최대한 많이 끓여가. 밖에서는 뜨거운 게 없으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 성공적이야. 그니까 언니들. 제 첫 된장찌개. 렛츠고. 와 맛있겠다. 나 사라졌다. 이렇게 막. 어려워. 이렇게 마지막에 힐링하고. 과일 조금 먹고. 잘 거예요. 열심히 맨날. 카메라랑 친해지러 노력 중이니까요. 안아주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고. 되게 격하게 털털하고. 격하게 웃겨가지고. 맞아. 이게 카메라야. 담길 약간 두렵고. 아직 샤이한 거지. 아주 샤이. 아주 샤이. 이상한 캣섭 라이브. 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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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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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럭. 굿 럭. 이제. 주울티 타임. 저는 트러플 짜파게티 만들 거고요. 줄리안은요? 저는 된장찌개. 언니가 그렇게 자신 있다 했던. 나 자신 있진 않아. 솔직히 말하면 나 된장찌개 혼자 처음 해. 진짜? 응. 처음 봐. 이렇게 제대로 하는 거야. 연습생 생활 같이 되게 오래 하면서 한 번도 요리한 걸 본 적이 없지. 맞아. 이제 이게 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비율이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비율이. 안 찾아보고 약간 그 느낀 대로 하는. 느끼는 대로? 그게 제일 위험한 건데.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언니즈를 보여주는 거야. 애들한테. 오마이갓. 네네. 볼쇼. 볼쇼. 아까 요리는 잘하는데 고기 못 꾸나 보다. 뭐지?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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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볼걸. 그게 먼저 꼬치 말걸 그래. 줄리언이 발끝 한 번만. 요랄 때 발끝이 분주해. 다시마가 뭐예요? 다시마가 뭐예요? 근데? 엄마가 들더라고요. 어때? 괜찮? 응. 이렇게 끓이기만 하면 돼. 응. 괜찮지? 굿. 최대한 많이 끓여가지고. 밖에서는 뜨거운 게 없으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 성공적이야. 그니까 언니들. 제 첫 된장찌개. 렛츠고. 와 맛있겠다. 나 사라졌다. 이렇게 많이. 어려워. 이렇게 마지막에 힐링하고. 과일 조금 먹고. 잘 거예요. 열심히 맨날. 카메라랑 친해지려고 노력 중이 있을까요? 안아주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고. 되게 격하게 털털하고. 격하게 웃겨가지고. 맞아. 이게 카메라야. 다음 기회에 약간 두렵고. 뭔가 아직 샤이한 거지. 매우 샤이. 매우 샤이. 이상. 네. 줄티 타임. 줄티 타임. 저는 트러플 짜파게티 만들 거고요. 줄리언은요? 저는 된장찌개. 언니가 그렇게 자신 있다 했던. 나 자신 있진 않아. 솔직히 말하면 나 된장찌개 혼자 처음 해. 진짜? 처음 봐. 이렇게 제대로 하는 거야. 연습생 생활 같이 되게 오래 하면서 한 번도 요리한 걸 본 적이 없지. 맞아. 이제 이게 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비율이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비율이. 안 찾아보고 약간 그 느낀 대로 하는. 느끼는 대로? 그게 제일 위험한 건데.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언니즈를 보여주는 거야. 애들한테. 오마이갓. 어머니야. 네네. 풀쇼. 풀쇼. 왑스카이 요리는 잘하는데 고기는 못 굽나 보다. 하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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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볼 걸. 그게 먼저. 그렇지 말 걸 그래. 줄리언이 발끝 한 번만. 요리할 때 발끝이 분주해. 다시마가 뭐예요? 다시다가 뭐예요? 요리할 때. 네? 엄마한테. 잘 먹어야겠다. 어때? 괜찮? 응. 이렇게 끓이기만 하면 돼. 괜찮지? 굿. 최대한 많이 끓여가지고 밖에서는 뜨거운 게 없으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 성공적이야 그러니까 언니들 제 첫 된장